7월 둘째 주 상추와 오이 등 채소류 가격은 오름세를,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. 한국물가협회 7월 둘째 주 생활물가 동향에 따르면 무더위에 따른 품질 저하와 출하물량 감소로 채소는 가격이 상승했습니다. 반면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초복과 휴가철 등 계절 특수에도 공급 과잉이 이어지며 약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. 수산물도 수요 감소로 약보합세를 보였고 과일류는 소비 분산으로 대체로 가격이 내렸습니다.